요거는 치우고 짜잔 아빠 이거 먼저 먹어볼까요? 아빠가 통에 담아줄게요 이거 먹고 이거 먹을래 짜잔 아빠가 일단 한입 먹어볼게요 괜찮은지 아빠가 줄게 아빠가 줄게 빨리을 먹어볼께. жak 우리 Healthcare 정리 엉덩이 야산 엄마 나오면 엄마도 같이 주자 엄마 나오면 엄마도 같이 주자 엄마 나오면 엄마도 같이 주자 응 응 응 괜찮아 맛있어? 응 무슨 맛이야? 달콤해 달콤해 딸기맛 달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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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응 이걸 줄게 이것도 맛있을거야 이건 하얀색이네 야은이 좋아하는 치즈로 만들었대 나도 먹어보고싶다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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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가 여기다 줄게 야은이 포크로 찍어 먹어요 그거 또 하실쯤에 되는거 아니에요? 짰어요 엄마는 초록색을 먹어봐 아 알까 초록색을 먹어볼게 엄마는 초록색을 좋아하니까 응 맞아 맛있다 맛있다 맛있어? 이거는 무슨 색깔야? 이거는 갈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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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엄마 먹어봐 응 알았다 엄마 기대된다 이거는 무슨 맛이야? 이거는 달콤한 맛 달콤한 맛 엄마도 먹어봐 응 엄마도 먹어볼게 엄마도 먹어볼게 엄마도 먹어볼게 엄마도 먹어봐 엄마도 먹어봐 엄마 이것도 먹어봐 알았어 엄마도 빨간색 좋아하선다 엄마도 빨간색 좋아하신대? 응 먹어봐 남자 집사2장 맛있지? 응. 되게 특이하다 조금 더 짜는게 좋을 것 같아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향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거 응. 나는 굴랏지 안보다 라스 올라가서 맛있더라고 어 나도 맛있더라고 난 둘 다 맛있더라고 훈련소 갔는데 불납장은 먹고 싶더라고 생각났어? 당근 엄청 땡겨 당근 땡길 때 불납장은 먹고 싶더라고 여운이는 향에 대한 선입견이 없잖아 맞아 여운이가 맛있게 먹으면 맛이 있는 기분 아 이 소리구나? 응 뽀드득 뽀드득 하는 소리 뽀드득 나 흘렀어 흘렀어? 괜찮나? 턱도 한 번 닦을래? 응 잘했어 거기도 올렸어? north-walk 감사합니다.